으 으 어둡죠 신발 좀 시켰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어 어제 방송 들어오시면 아실 텐데 제 어제 끝날 때 쯤에 어 미션이 들어왔었어요 미션 룩도 소주 음 시유에서 파는데 그거를 한번 찾아서 먹어보는 걸로 어제 잠깐 시유 몇 군데 다 봤는데 독도 소주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오늘 먹어보는 걸로 고런 컨텐츠를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제가 안내해다시피 독도 소주를 찾으러 갑니다 시유에서 판다는데 제가 어제 몇 군데 찾아봤거든요 독도 소주 한번 무슨 맛인지 먹고 싶어 가지고 거기 나온지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그야 좀 됐는데 전 몰랐어 그게 뭐 독도 소주도 있고 독도 막걸리도 있던데 자 들어갑니다 독도 소주 렛츠고 첫번째 시우입니다 첫번째 시유 렛츠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장님 여기 독도 소주 안 들어 왔죠 으 으 아 예 알겠습니다 라 eating 두 번째 시유 갑니다 gsu는 안판네 왠지 이거 빨리 끝날 거 같아 느낌 좋다 오늘 쉐 abras juices 제발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제발 끝내자 어제도 없던 것 같았는데? 있어야 돼 끝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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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없어? 아... 독도 소주 왜 벌써 피곤해지냐? 왠지 이거 빨리 끝날 것 같아 느낌이 좋다 나가자 여러분들과 움직이면서 맛있는 방송 도상 야외 술 먹방 짠 세 번째 CU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독도 소주 독도 소주 어? X는 있어 여긴 도예가 있어요 근데 독도 소주가 없어 독도 소주가 없어 사장님 혹시 여기 독도 소주는 없죠? 없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? 네 알아요 아 근데 여기 입구가 안 들어왔죠? 네 입구가 안 들어왔죠?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독도 소주 3차 실패 이번에 좀 마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트가 지금 큰 게 하나 있는데 종로 오가에서 구매했다고요? 거기 왕복 택시비 2만원 택시비 지원 가능하십니까? 뭐라는 거야 자 골드 마트 갑니다 자 조용히 들어갔다 조용히 나가야지 봅시다 자 소주 여기는 제가 와서도 한 번도 제가 찾는 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진심 소주 어디 있어 소주 소주 여기 아니야? 소주 저쪽인가? 아 우리 저쪽이구나 어 어 어 어 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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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아아악 어 급등기네 처음처럼 진 순 3에서 후레쉬 오리지날 그냥 처음처럼 안반수 없습니다 없어요 아 프리미엄 라인도 없잖아 없지? 여기 뭐 일품 없어 책 댓글 안보여 뭐라고? 형 근처에 파는지 찾아봤는데 있는지 없는지 말해줄까? 나는 알아? 뭔소리야 그 다음에 안보여 아무것도 상명 야 그거 그거가 나와있어? 입고하는 매장이 나와있어? 419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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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명대학교까지 택시비 얼마 나오는지 좀 확인해줄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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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00원 나온다고? 아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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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 Pray 하 하 하 하 형들 끝났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는 방송 너무 재미있구요 오늘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형들 5분 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형들 죄송해요 빨리 먹고 오늘 급방송 때릴게요 들어갑니다 다 왔어 다 왔어 가자 네 안녕하세요 디디디디디 독도 소주가 어딨냐 독도 소주가 독도 소주가 독도 소주가 디디디디디디 잠깐만 네? 디디디디디 이건가?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그냥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물어보면 숨겨왔나보지 물어봐야지 죄송한데 독도 소주 있나요? 독도 소주는 없어요 막걸리는 있는데 소주 막걸리 어떤거에요? 뭐 막걸리는...? 독도 막걸리 네 독도 막걸리 아 예 알겠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예 아 씨 독도 막걸리 진짜 뭐, 뭐 있었어 방금? 어, 아니 뭐 아 독도 막걸리네 형들 오늘 독도 막걸리 찾아 산발인가요? 아 모르겠다 독도 막걸리 성공 야 택시 잡아 택시 잡아 택시 잡아 아 모르겠다 우리 택시 잡아 어 형들 저 날려주세요 제발 택시 탄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요 상명대학교가 한군데 있는거 아니에요 상명대학교로만 가주세요 어 바로 가야지 없잖아 방법이 없는데 바로바로 가라면 징징됐잖아 니가 빨리 대학교 가라고 거기 너 민재야 너 거기 있다 했다 분명히 있다 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와 13,000원 씨발 자 어디야 형들아 진짜 여기 지금 진짜 몰라 형들아 여기서 알려줘야 돼 거기 알려줘야 돼 거기를 알려줘야 돼 상명대학교 여기 그거야 입구고 입구지 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어디로 가야 돼 알려줘 새검정교회가 있어요 새검정교회 그니까 시범을 버리는 거 알겠으니까 좀 제발 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새검정교회가 있고 빨리 찍어서 X로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야 민재야 일로 오라며 상명대학교라며 아 미치겠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왜 왔어 민재야 어? 짠 체크 여기서 30분 더 가야 돼 아..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호흔 좀 씌우죠 아 여기서 집진하면 돼요? 어디로 가면 되죠? 아... 호흔 동이요? 호흔 동이요? 거기 맞죠? 거기 거기 가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집진해야되네 네 안전운엘에 의해 전체석수님은 안전투를 착용해주세요 또 택시... 야 걸어서 30분이야 여기서 4,100원 남았... 아... 여기라고? 하... 여기지 들어간다 민재야 민재야 나 들어가기 전에 자축 한 번 할게 어... 여기지? 여러분들 자축하고 예 하... 자 갑니다 독도 소주인지 뭔지 그거 있는지 여기 있다고 하네요 나 들어갑니다 한 개 있다 한 개 그렇게 시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민재가 오라 해가지고 예... 갑니다 보이시죠? 시유... 홍은... 홍빈다 하... 하... 개빡스... 하... 제발 있어라 제발... 부탁이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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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 있겠지 여기... 여기 있는 게 아니겠지 어... 딴 데... 독도 막걸리 얘기한 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어... 이거는 거기도 있었다 어... 독도 막걸리는 있어 거기에 어... 어... 있어... 거기 있다고 동네에도 있었어 응... 이거도 아니잖아 그지... 어... 이것도 아니잖아 그지... 어... 아 오케오케 마지막 희망이다 마지막이 나 화날라 그래 진짜 마치 마치 레이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재도 죄송하지마 안해도 돼 괜찮아 너도 열심히 한거야 어 그냥 내가 택시비 아까워하려면 내가 너무 원망스럽다 짠 민재야 너 나간거 아니지 삐지지마라 여기다 형들이잖아 형들은 답답한거 싫어해서 그래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 결과가 민재 나갔니? 너 나가면 너 안볼거다 자회전하면 부하터널이거든요 부하터널 쪽 가면 저희집 나와요 많이 걸어야지 그 대신 하 여러분들 좀 놔주세요 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죽을거 같아요 지금 얘기좀 해주세요 말좀 해주세요 말 네 결과가 중요 어떤 고생을 하든 뭐가 어떻든 내가 결과는 항상 만들었잖아 어떻게든 근데 왜 결과 안나온게 처음이야 못찾은거가 야 CU 있다 야 CU 존나 크다 저기 야 CU 존나 커 야 저기다 저기다 각각각각각각각각각 이거 뭐야 왜케 이쁘냐 여기 아이언뉴타운 CU 야 존나 이쁜데 여기 각각 잡아도 될거 같은데 하하하 하헥 헤헤 안녕하세요 나 진짜 이거이 민재냐? ㅎㅎ ㅎㅎ 여기까지 여기 있었다 독도 소주 그렇지 이거지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독도 소주 와 이게 여기 있었네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민재야 고맙다 어떻게든 나왔잖아 17.3도예요 375mm 독도 소주 두 개는 못 사요 돈이 없습니다 이거 얼마야 3,500원이죠? 어디서 먹냐? 이 소주 어디서 먹어? 이 아까운 소주를 야 독도 소주 여러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결과는 그래 이거야 이게 독도 소주인데 CU에선 판매하는데 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차미슬 자 보시면 일반 차미슬이 이제 360mm면 이거는 375mm에 17.3도입니다 475mm 일단 최대한 단축해야 되겠다 최대한 걸어가서 최대한 단축을 해야 되겠다 택시를 아끼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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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